발로란트를 클릭하고 요걸 클릭하면은 발로란트 인플루언서 이벤트 이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놔야 돼 일단 메인화면 그리고 상점에 오 오 야 시즈킨 있다 야 시즈킨 있다 와 와 어!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비팀이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들 내려가시면 시작할게요 파이팅 약간 그 헤이븐도 1라운드에 B가 된거 살짝 당황스러워 하잖아 우리 자기들 B한번 가볼까? 근데 B가 엄청 가깝다 뭐야 왜 이렇게 가까워? 그니까 오야 오오 야 이게 교전이 엄청 빨리 된다 뭐예요? 오!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라? 어! 원웨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저거 저거 근데 이거 교전이 너무 빠른데? 아 그러네 여기랑 여기네 아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막을테니까 A나 C 한번 가볼래? 룸 가려라 어 자 간다 아 여기가 A사이트 저거 쇼티 아닐까? 이쪽이야 쫀득 나 이쪽으로 어디로 빠진겨? 이쪽으로 오 뭐야 하핰핳핳핳핰 뭐야 무슨일이야 너무 틈이 이쁘다 하나, 하나... 하나, 하나, 하나... 어... 여기, 여기... 여기 없거든? 뭐야? 이게 왜... 눈 조심해! 어어! 어!어!어!어!어! 밀지마! 밀지마! 나. 나. 돌아갈래. 아 네?? 오우 하하하하 아싸아앙 하하하하하하 안돼 아니 에이스에 혈안이 되셔가지고 하하하하하하 나니님도 진짜 알아줘야돼 저거 미쳤다 그냥 아 배워갑니다 진짜 잠만 내가 이거 궁이 있거든 이거 A를 한번 가볼까 어? 어어 뭐야 나이스 트레이드 오우 뭐야 어깨 잡았어 아 재밌네 맵 괜찮네 힐좀 할게요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형 아 여기다 아 행돌림 아 315명 아 500명 고생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제가 지금 게임중인데 아이고야 오케이 오프컷 오우야 여기랑 여기 story 아흐Que 아흐아 아흐 미안합니다 아흐 미안하 happened 빨개졌는데 이거 아주Cam 아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가볼까 먼저가 요 하나 더 요 하나 더 요 하나 더 아니 이게asz 수비팁이 좀나 잘하면 사이트 막히고 뒤쳐 맞고 야랄날것같은데?? 아우 야 마셔리다 뒤는 내가 볼게요 디아나? 벤자 가볍나요 무겁나요 하시는데 봐봐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 근데 소리가 엄청 경쾌해요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가볍습니다 아 예보 울트 어 잠깐만 뒤에 있는거 아니야? 아! 어이구야 어 저기 안 죽어? 오잇 죽었네 편집으로 딱 그 부금 들어가는거야? 하하 몸 맞췄지 어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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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옆구리샷 이거 리올 스파이크 설치 어 왼쪽같다 왼쪽 왼쪽 아 저기 뒤에 저기 뒤에 나이스 나이스 지지 아 근데 재밌다 그 펄 나왔을때랑 비슷한 느낌? 어 어 드론을 딱 써서 어 유에이티티 뭐야 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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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가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시야를 미치겠어 하 나이스 아 제때까지 멋있게 딱 잡았었어야 됐는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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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볼 것이 너무 많잖아 여기 전진 나가면 안되겠다 이거 뭐지? 바로 campo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두 명 오른쪽 아냐? 야밍 어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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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2팀이 온거야? 패자 패자 빠자x4 문 열고 갈까? 삐잉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어어어어어으 아 이거 아 이거 여기다가 백사에다가 해주시고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 벌벌이달 벌벌 떨어버렷 벌벌 떨어버렷 아 아 쪘다 쪘쪘 Schweak Shut the fuck up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저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